일단 오늘 저의 24번째 생일입니다 24살 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축하를 해주시고 오늘도 심지어 방금 전까지 멤버들이랑 같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왔는데요 생일 특권이 있어 특권 생일이면 더 잘 생겨보이는 특권 케이크! 케이크가 사실 어제 갑자기 그 아 어제 일화가 뭐냐면 12시가 됐어요 12시가 되고 나서 이제 아무도 애들이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멤버들이 난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그 단체 대화 창에 제 스스로 혼자 쿱스야 생일 축하해 응 고마워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애들이 다 어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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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방에 갑자기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케이크를 이렇게 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고 갔어요